안녕하십니까 미라빈스 성가대 인정환 씨디아와 저희 성가대 BTS인 케네시 요들소년단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 교우구 여러분들과 같이 요들송을 불러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어? 요들송이? 우리가 할 수 있어? 요들송은 굉장히 간단해요 돼지는 못하는 소리 육성 육성하고 개소리 이 두성을 섞어서 하는게 요들송입니다 요들송을 불면 굉장히 행복해져서 삶이 갈라져요 그래서 오늘처럼 대출성당 45주년을 축하하면서 주님께 이 행복을 바친 노래 부대에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노래는 요로레 요로레 이거는 요로레 이거는 두성이에요 이띠 이거는 두성입니다 요로레이띠 해보세요 시작 요로레이띠 오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됐죠?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띠 왼손 들고 하나 둘 둘 셋 넷 요로레이띠 두 손 다같이 이건 셋 둘 셋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그 다음에 손평을 피면서 우리의 몸을 피면서 우리의 몸을 피면서 손평이 피면서 건강지수가 올라가죠 우리의 몸을 피면서 우리의 몸을 피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 짤랑짤랑짤랑 대출성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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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띠 둘 셋 넷 요로레이띠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띠 우리의 몸을 피면서 할 수 있겠어요? 네 그럼 이제 제가 노래를 들어가면서 싸인을 들을 테니까 교우 여러분들은 같이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음악을 하면서 음악 훔치 훔창은 더 재미있겠죠 자 들어갑니다 모든 음악을 을에 우리의 몸을 피면서 우리의 몸을 피면서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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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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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